잘자 내 꿈꿔 베디는 안 해보셨어요? 저 안 해봤어요 그럼 베디가 여자친구에게 한 것 중에 가장 달콤한 말은 뭐예요? 저요? 네 여자친구에게 해봤던 역대급 달콤한 말 선물 내놔 엠티 가기 전에 미리 한 번 연습해보죠 뭐해보죠? 선물 내놔 선물 없어 선물 내놔 그게 가장 달콤한 말이죠 뭐지? 뭐야? 어 뭐야? 정말 촉촉한 말 습관성 허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